강철 깃발 새로운 전설을 보여주라고 2명 처치 3명 쓰러졌다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거점 2개가 전해들껄세 거점 2개가 전해들껄세 거점 2개가 전해들껄세 거점 3개가 전해들껄세 고기전 1개가 전해들껄세 히히힣 두 명째라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너너너너널라. 반응을 보입니다. 넌 욱쥱 ㄷㄷ 도움말고 1.2.2.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 승리였어. 축하하네. 힘들게 싸워 얻어낸 승리로군.